박지원 씨는 4.15 총선에서 목포시의 출마회가 떨어졌습니다. 정남 목포시. 통상 우리는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에는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다. 사전투표의 후보별 득표수의 증감, 증가시키는 것하고 감소시키는 인위적인 조작이 없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남, 전북, 광주 여러분들 자료를 보게 되면 2020년 4월 15일을 제외한 모든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그리고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 모든 선거는 다 전남, 전북, 광주도 다 조작을 했습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거죠. 유일하게 예외가 2020년 4.15 총선에만 조작이 없었던 조작 청정지역이 전남, 전북, 광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조작이 없었지만 전남, 전북, 광주에서도 특정인을 찍어가지고 낙선을 시킵니다. 제가 오늘 박지원 씨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어떤 상태인가 하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고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 수를 증가시킬 수 있고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모두 다 전산 프로그램에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선관위에게 밑보인 사람들은 정치를 하기가 어려운, 선출직에 여러분들 출마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 다 입을 다물고 벌벌벌벌벌벌 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인들이 왜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있냐. 정치인들이 전직 여러분들 원로 정치인들도 왜 입을 다물고 있냐. 선관위에게 찍히면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선출직이 나올 수 없다는. 그럼 선관위에게 찍힌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 수를 증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경우를 목포시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목포시는 그 당시에 박지원 씨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와서 민생당 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 딱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년 3개월 정도 이렇게 부정성의 문제를 다루고 왔기 때문에 이 표를 보는 순간 아하 이 친구들이 서울에 비해서 큰 폭은 아니지만 조작을 했구나. 일단 여러분 첫 번째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모두 다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다 풀렀습니다. 1%, 9% 정도. 박지원 후보는 여러분들 한 곳 빼고는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 미래통합당의 한교훈 후보도 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값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값하고 그다음 민생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을 합친 마이너스 값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그냥 직관적으로 뭡니까? 아,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구나. 상호, 좌우 대칭입니다. 그리고 값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법 큰 값입니다. 목포의 부주동 같은 경우는 9.1% 이런 값은 나오면 안 됩니다. 9% 이런 값은. 이런 값은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상동 같은 경우는 플러스 8.9%입니다. 그 밑에 6.1%, 7.7%, 8.6% 이런 값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 목포시에서도 4.15 총선에서 박지원 후보를 반드시 낙선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4.15 총선의 전남 목포시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원희 후보가 플러스 6.62%입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이 차이값이 아주 큽니다. 0에서 3% 일단 벗어나게 되면 이거는 거의 조작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민주당의 김원희 후보의 사전 투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박지원 후보는 마이너스 3.79%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후보 거를 합치게 되면 얼추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박지원 후보 거를 다루는 이유가 뭐냐.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전 투표 증가와 감소가 자연스럽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라북도 김재시 부안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조작이 없는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원택 후보는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값이 플러스 3.73%입니다. 조금 크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오차범위인 3% 내에 다 머물러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여러분 마이너스 2.11%입니다. 그리고 좌우대칭이 아닙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이게 박지원 후보의 목포시처럼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정상적인 경우는 전라북도 군산시입니다. 김관영 후보가 여러분 차이값이 마이너스 1.18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차이값이 꼴은 사전 투표 득표율 당일 투표 득표율이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6.9%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선거가 2020년 4.15 총선에서 유일하게 여러분들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낙선시켜야 될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댄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사전 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김원희 후보와 함께 올려주고 박지원 후보와 함께 빼앗은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재개를 모색하던 민생당의 정동영 후보, 전 대통령 후보였죠. 전라북도, 전주시, 병입니다. 이것도 이런 맥 하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입니다. 값이 무진장 큽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동에서 여러분들 15개 동에서 다 플러스 값입니다. 차이값이. 민생당은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딱 보기만 해도 뭡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김성주 후보는 차이값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7.86%입니다. 서울은 이게 이제 10%가 넘죠. 정동영 후보는 마이너스 6.82%입니다. 저는 이 소위 전주시 병에 또 정동영 후보를 낙선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정치적 재개를 못하도록 낙선시키기 위해서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사전 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민생당의 정동영 후보의 여의도에 써둔 사전 투표 득표수의 일정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와 함께 옮겨준 거죠. 여러분 또 한 경우가 전주시월에 출마했던 무슨 비행사 대표였던 이상직 후보 반드시 당선시켜야 될 사람이죠. 이 사람은 무려 플러스 6.7%가 나옵니다. 무소속은 2.89%입니다. 아마 이 경우도 제 생각에는 민주당 후보의 플러스 값하고 무소속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마이너스 값을 합치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로는 모두 다 개입해가지고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당선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전산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인 거죠. 그 다음에 이름들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가 대체로 조작이 없었지만 그러나 의심스러운 곳이 여러 곳이 나옵니다. 이게 이런 전라남도 여수시 값입니다. 이 경우도 지나치게 큽니다. 민주당의 주철현 후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플러스 6.38%입니다. 무소속의 이용주 후보 마이너스 4.13%입니다. 한 두 군데 정도 예외지만 전부가 다 여러분들 플러스 값입니다. 이것도 의심스러운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여수시을도 의심스럽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민주당의 플러스 값입니다. 무소속의 마이너스 값입니다. 이런 경우가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도 제법 관찰이 됩니다. 정상적인 선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수시을 같은 경우도 여수시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두 군데가 예외지만 이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지금 후보별 사전투표를 마음대로 주물럭 걸릴 수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앞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들이 다 물거품이 될 소지가 높은 거죠. 여러분 이번에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결을 해야 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여수시는 주문한 예수 asaki